약간 모자라는데? 하나, 둘, 셋! 우아! 잠깐만 나 손을 잘 못 올렸는데?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히브... 어떤 스바라시가 눌렀냐? 이건 누구냐? 히브호라는 게임이고요. 이 길다란 팔다리를 이용해서 협동해서 장애물을 건너는 그런 형식의 재밌는 게임이라고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악녀랑 최캐빈 형, 애덕 그리고 저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놀랍게도 멀티가 안 돼서 지금 리모트 플레이로 같이 플레이를 할 건데... 가만히 좀 있어봐! 어? 사실은 저희가 플레임 집에 모였습니다. 맞아요. 만수예요! 그런 거야? 그렇군요. 스튜디오가 참 좋군요. 이게 아마 튜토리얼인 것 같아요. 우와! 케빈 형 되게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다! 안녕 안녕! 악녀야 손 잡자! 안돼! 호라! 악녀야 손 잡자! 매력적인 유보남이 날 꼬시라고 하고 있어요! 예! 아니 손이 이게 이상하다. 이게 양쪽 다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게. 각각을 못 움직이네. 그러게. 왜 이럼? 스트레이 게임이네. 스트레이 게임! 오늘 제가 할 게임은 스트레이 게임! 스트레이 게임! 스然後 엑스키 누르면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 스에에에. 된 거인가? 뭐가에 이 기지요? 깨덕이 잘 어울려. 으아아아! 스틱을 움직여 pal을 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잡았다. 플랫폼을 잡습니다. 저анти executorین Für. 오우! 추천력 되게 잘 돼있네 잡아! 오우! 너! 이거! 이거 필드 어렵네! 가지마! 가지마! 얘들아 가지마! 잡았어! 잡았어! 아! 얘들아! 아! 안돼! 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좀 봐야 돼!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기다려봐! 잡았어! 잡았어! 나 잡았어! 나 놓지마! 난 도착! 나도 도착! 이렇게 이렇게! 세이! 야! 신기록! 후! 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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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 버렸어! 나 와버렸지롱미리 나라고! 올라가자! 와! 악녀 힘 좋아! 애더가 뭐해? 오빠 나 데리고 가야지! 발 내려줘! 나이스! 나이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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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죠! 내 손을 잡아! 애덕이 던져! 애덕이 던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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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라고! 내 손을 잡아! 나 이렇게 갔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머리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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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논다! 네네네! 빨리 닌고! 오! 우리 계절이에요! 아아아아악! 하하! 애덕이 던져! 미안해! 야야야야! 버린다니! 아이고 겁나 헷갈리네! 진짜 헷갈려 이거! 오른쪽, 오른쪽이! 어! 아유 미안! 어유 놓칠 뻔했네! 자! 잡아! 옳지! 혼자서도 잘하는데? 잘한다! 자! 하나, 둘! 아아아악! 하하! 야 이거 내가 트롤이네! 어이고 혼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네요? 안돼! 누가 누굴 잡고 있는 거야? 어 됐다! 됐어! 논다! 논다! 알을 놓고 오케이! 알을 다 잡았다! 내가 알을 놓고 그렇지! 내가 알을 다시 잡았다! 내가 잡았다! 자 이제 내려가면 돼! 내려가면 돼! 자 자 내려가면 돼! 내려가면 돼! 내려가면 돼! 항년아! 항년아! 놔! 에더가 놔! 어 됐어! 신뢰도약! 나 찌부러졌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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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Y2 응? 어따 놔야 되지? 어따 놔야 되나? 좋아! 올라가자! 야야야야! 다 나가! 나와봐! 어디 잡고 있는 거야? 에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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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빈형 잡고 쟤 어디 가니? 전 여기로 갈 건데요? 혼자서 가는 거 싸가지 너무 없네! 우와! 저거 어떻게 가는 거지? 나도 저렇게 갈래! 아 그게 낫겠다! 기생매타! 아! 나 주세요! 나 주세요! 아! 안돼! 아! 협동인 줄 알았는데 경쟁이었냐고! 하하하하 빨리 가서 빨리 가서 김밥 먹을 거야! 김밥을 먹어야 돼! 딱딱딱딱 해야지! 딱딱딱딱딱! 하하하하 악녀! 에덕이 두려워! 에덕이 개못해! 하하하하 에덕아 스끄워! 야돔can 어! 좋아! 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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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IImm 얘들아! 널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잡을게! 오케이 됐다! 내가 형 머릿속 잡고 있을게! 나 놓게! 나 놓게! 어어! 놔놔놔! 그렇지! 그렇지! 아 집어야지 멍청아! 아니 잠깐만! 잡을게! 잡을게! 렛츠고! 애덕이! 아 잠깐만 애덕이! 이 사람들 밟고 가버리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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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잡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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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꼬! 오케이 오케이! 야! 나 눈이 말아본니! 애덕이 줍!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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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잡았다! 나이스! 머리 잡고 갈 수 있었는데? 멍청아!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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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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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금방 가거든요? 셋! 엏! 우와! 우리가 잡아줬어야 됐는데 아... 내가 여기... 이렇게 있을게! 여기 딱 잡을 준비 하고 있을게! 아니 오빠! 저런 새끼를 잡아주고 싶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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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그래도 우리 팀원 아니야? 형 꺼져! 아니야! 야 진짜 죽었어! 뭐야 뭐야 뭐야! 진짜 죽었어! 아 미안해 미안해 형 잠시만 이거 팀원도 던질 수 있겠는데? 나 잡았어 잡았어 후이톡!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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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고! 후이톡! 아 완벽하다! 나이스! 아 근데 웃음소리가 개바보 같네 후 using konnten 이 도전에서 죽은 수 두 번 어? 넘어가 버렸는데? 이제 진짜 협동같은데? 어 이제 진짜다 야 튜토리얼 끝났다 짠나 이거 먹자! 잡아 잡아 continua 먼저 잡았다 이제 졸려 양머usta yes 저걸 집어야돼? 저걸 집어야돼? 나이스! 놓쳤는데? 잡아! 얘는 뭐예요? 쟤한테 먹여야 되나? 낙타한테? 나 누구 잡아야 돼? 움직여봐! 잠깐만 똥방구 뭐야 저거? 짜증나 라마가 끼고 갔어 움직여줘! 안 보여 점점 맵이 동전을 잡아 됐다 잡았어! 날라가죠 이제? 내가 여기 동전을 잡고 있어서 애덕이가 애덕이가 잡아야 돼 동전을 기다려봐 캐빈 형이 반대쪽 잡고 있고 기다려봐 내가 할게 내가 내가 오빠를 내가 잡을게 자 됐어 가봐 된거야? 그러면 이제 애덕이 손이 남을거야 그렇지 애덕이 손이 남네 자! 하나 둘 셋 약간 모자라는데 하나 둘 셋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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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잠깐만 천천히 다시 올라와 애덕아 길게 잡아야 된다 길게 길게 잡았어요 가가가가 띠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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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왼손! 하나 둘 셋! 오빠가 내 왼손을... 이거 충분하다 이거 충분하다 이거 대박인데? 내가 지금 손이 비었거든?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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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무슨 손 따야돼? 잠깐만 침착하고 왼손 왼손 아니야 오른손이야 오른손 오른손도 해야 돼 오른손 그렇지 다시 해 잠깐만 동전은 먹었어 다시 돌아가 밑에 무슨 로프 같은게 있는데? 그러게 저게 손잡이가 생겼네 손잡이 해봐 이거 뭐야 지원핸들이야 막대 information 우와이찥 아래쪽으로 조준해서되는거 아냐? 저희 뜨는거 아냐? 나이스 우리는 넘어가 텅 engines 아 이거 재밌는데? 갓겜이네! 이거 진짜 갓겜인데? 대갓겜이네 이거 시스템이 좋은데? 진짜?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자자자 저 잡을 사람 오빠 봐봐? 오빠 반밤 하다 했는데 괜찮겠어? 자 이거 잡아줘 오케이 자자 이제 애덕이가 잡아 아 이쪽 아니야 아니야 이쪽 잡아야 돼 턱수염 잡았어요 턱수염 아니야 턱수염 없어 자 잡아 됐어 놔 놔 놔 저 동화줄 뭐야 자 하나 둘 셋 잡아 어? 다시 하나 둘 셋 잡아 그렇지 강려가 낮고 어? 저거 잡아 그렇지 이게 뭐야 뭔데? 이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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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게임 도전 농구? 미니게임이 있어 중간중간에 야 대박이다 게임 이거 공을 넣으라는데 어떻게 넣으냐 뭐야 어떻게 하는거냐 뭐야? 각자 넣어야 돼? 어? 각자 하는건가? 지금이니? 아 깨비 아 깨비 뭐야? 나 하나 넣었고요 아니 두개 넣었고 아이씨 경쟁 아니네 경쟁 아니고 나 하나 넣었고요 나이스 나도 하나 넣었고요 왠쪽에서 넣어들 뻔 아 깨비 아 탭 헛 두개 넣었고 어? 죽었다 미치 세개 넣었고 잘한다 잘한다 으악 우와 나 개잘로 나 개잘로 나 개잘로 재능을 찾았구나 아 깨비 깨비 너이스 대게 어 Wij 맞고 하니 복 Industries 잡고있어 잡고있어 꽉 잡고있어 꽉 잡고있어 나 지금 무슨 손인지 모여서 양손 다 잡게 됐거든요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이제 왼손 놓으면 돼 아이고 형 잠깐만 다시 가 악년 내가 가자 우리 둘이라도 가자 악년 날아가자 하나 둘 셋 오 됐어 동전 넣었어 야 지원풍선 보낼게 내가 지원풍선 보낼게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땡겼어요 나 버리지마 나 놔봐 자 가자 던질게 아니야 아니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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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으흐흐흐흐 으 NOW 바보쪼름 웃어 캐릭터로 으흐 terus 으흐흐 doubled 으흰흐흑 아 prince 바로 잡아 를 어흐흐흐흐 DC 침팬치야 뭐야 나 혼자 가겠다 좀 잡아 멈춰와 나 혼자 가겠다 좋아 형 보여준지 형 어 잡았다 잡았다 살짝 나 논다 나 놔 봐 자 어 좋아 자 자 좋아 나는 중간 역할이야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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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못잡게 하고 잡아 저거부터가 문제야 저거부터가 니가 우릴 죽였어 앞에 안보여 악년 너가 우릴 죽인거야 이리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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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른손 자유롭다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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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을 꽉 잡고 있기만 하면 되고 악녀가 잡고 악녀가 잡고 나 나 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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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고 오른손 자 잡아 에덕이 잡아 에덕이 있죠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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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오른손 자유로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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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깼어 지금 다 깼어요 야 부인다 부인다 야 에덕이 에덕이 감긴다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그렇지 자 들어가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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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심해서 자 Mull out 라떼 어000 그렇지 멱살 잡고 끌어오르네 이히히히히 에덕이 투 야 hvor 이없 애덕uka Kricket 강아지, 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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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se 내려놔야 될 것 같은... 자x3 자x3 나 버텨버려! 나 버텨버려 동전으로 형! 동전 놔봐! 애덕이나 그 악녀가 잡을 수 있어! 애덕이가 잡을 수 있어! 잡어! 야! 미커졌다! 아니 일단 악녀가 그럼 놔봐 여기 내가 잡았거든 어쨌든 그냥 놔봐? 그건 아니야 그건 안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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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에 돌아서 거기 잡아! 아 아프겠다 잡아? 자자자자자자자 왼손으로 잡아 왼손..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오길게 와 고인물 컨트롤 압력 계속 오르는데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어 뭐야 너 손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좋아 가자 일단 내가 한번 감기더라도 어 잡았다 내가 왼손 왼손이야 왼손 왼손을 놓고 그렇지 자 다시 다시 반동 슛 나이스 나이스 서 pyramid 일단 올리고 나 왼손 놓고 그렇지 에덴 turf Art 나이스 팀 나이스 팀 개 잘해 그냥 개 잘해 버려? 나는 플레이 머리 잘 같잖아 장려 속어 뭐가 우리 너 혼자 할 수 있는 맵인데 너무 지금 협동에 꿍이 찼어 에더가 그렇다고 니 혼자 그렇게 가는거 정말 아니야? 아 둘이서 해봤자 더 느릴뿐 따로 잡혔는데 잡았다! 나 협동하고 싶지 않아 너 우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야 나 캡핑오퍼 데리러 가야돼 나 날아갈게 잡아줘 어 잠깐만 어 준비하고 있어 나 세이브 포인트네 나이스 오케오케 위로 가자 위로 악녀가 놓고 내가 놓고 애 덕이 잡고 어 가시 조심 가시 가시 이거 미처 가야 돼 이거 미처가야 돼 아래로 가자 아래로 가자 아래로 가자 야, 나 팔 떨어져! 이익! 나 왔어! 나 팔 떨어져! 이야! 와! 귀여워! 야, 팔 떨어질 것 같아! 야, 이 놈이 잡아! 나 무슨 손을 나야 돼? 아, 이 손이구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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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멀어? 어디까지 가? 동전! 동전! 나 손이 비어있거든?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잘한다! 오케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메짱! 올라와! 나 놔! 에덕이가 놓고 에덕이 잡았거든! 에덕이가 아주 그냥 알을 잡았다가 놨다가 아주 잘했어 알을 잡았다가 놨다가 알을 잡았다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발견한 토큰 수 8개 화장실 좀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네 마실 거 하나 dans볼래 갖고와 안녕 만난가 금방 가볼까 아이, 케빈 형, 지금 뭐 아니야, 나 잠깐만 어... 야동보고 있대 우와, 좋겠다 네? 충협아, 저... 아... 과, 갈까? 아하하하하하하 가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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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벤처야 장르가 바뀌어 오빠 살려가 동전 먹고 간다 동전 아래쪽에 있어요 오 애덕이 나이스 아 등 잡을래 나 잡아 알 놓으면 돼 어 병을 잡고 있었어 아하하하하하하 야 플레임이 손을 잡을래 어 뭐야 플레임이 손도 안잡았어 자 해놓아 나와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잡았다 잡으면 잡아줄게 여기서 어 잡았다 완벽하게 잡았다 됐다 완벽해 완벽해 이제 애덕이랑 플레임만 이걸 놓고 반대로 이렇게 잡고 그렇지 그렇지 나한테 또 놓고 애덕이 나와봐 여기가 아닌 여기가 있다 어 됐다 바로 세일을 하셨는데 됐어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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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전지해 전지해 어떡해 안겨 당신들 믿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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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떠나갔던 디바크가 왜 건너지마 됐다 됐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하하하 구하러 갈려다가 하하하하 오 무사히 갔네 어 정말 바보같은 소리 왜 이렇게 잘하는데 하하하하 왜 이렇게 잘하는데 나도 예 mam 가hummm 으erm 으에에eb 으흐흐흐흐흐 os 으 Att bias 당겨 머리끄댕이 야 모두 met ash 나 이거 나도 패드가 꺼졌나 본데 일부 우와 좀 센치한 안대를 써볼까? 10 똑같은? 너 3이라 갔다. 어? 맞네? 케민 아빠 홀리해졌는데? 홀리?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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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까 거기. 어, 밑에 있다. 오빠, 오빠, 나 잠깐만. 잠깐만. 우리 뭐야, 이거 일단 풀어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내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전달해줘, 전달해줘, 전달해줘. 나, 나 손을... 일단 펴봐, 일단 펴봐. 일단 펴봐.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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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일단 펴봐, 펴봐. 내가 놔볼게. 나이스. 어, 됐다. 나도 여기에 붙어있는 거 알고. 자, 애덕이가 받아. 자. 어어! 어? 일단 가봐, 그러면.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어, 누가 내 척수염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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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잡아버리고. 여기 와서 한번 정비하고. 자, 잡아. 애덕아 니가 잡아야돼 뭐가 대전인지 모르는데 동전을 내가 놓을게 우리 떨어졌어 아니지 아니지 애덕이랑 동전을 내가 같이 잡던가 됐다 잡았다 됐어 가봐 좋아 아무 걱정도 하지마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자 반대로 가자 반대로 가자 나이스 오오오 이거 안돼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컨트롤 야 미쳤어 올라가 올라가 잡아 잡아 살짝 살짝 동전 놔도 돼요 잡았어 아니야 동전 일단 놓지 말아 볼래 오케이 좋았다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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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나이스 이것도 괜히 한번 다 옮겨주고 괜히 한번 다 옮겨주고 나이스 이야 스톰 승리의 포즈 저 이거 아니구아 머리에 똥 뭐야 어 저 이거 좀 빡세 보이는데요 이거 뭐야 여기에 뭔가 있다 여기 여기 동전 갖고 왔어요 동전 갖고 왔어요 잘했어 이거 여기 옆벽 타고 가는건가봐요 그쵸 왼쪽 벽을 타야되나봐 네 형 내가 봤을땐 왼쪽 끝부분 모서리 잡고 포물선 그 어 아 거기 벽이 있구나 어 거기로 올라가서 어 자 됐어 자 잡아 어 잡아 올라가 어 힘 좋아 자 자 알을 놓을게 나ş 나와봐 살짝 넘어 그렇지 잡아 이거 대 야 이거 젠 Bund벽 아들 이걸 어떻게 하지 그게 나을 수도 있어. 따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각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안 돌아가 몸이. 아 왜 이래. 간질간질. 아! 겨드랑이 아까 땀말이야! 아 정말. 뭐 하는 거야? 우리? 야 레버 좀 당겨줘. 아 알았어. 우아! 아니! 아 맞게 해!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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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부터 던질게! 던져 던져! 미니게임! 미니게임! 에더가 놔! 동전이! 동전 놓쳤대. 다시 아래로. 에라 모르겠고. 미니게임이나 하자. 돌려 돌려! 기족비족. 기족시간이 다 가기 전에 하얀 공간에 제대로 들어가 있으세요. 저기 빨리 가야 되나봐요. 우와 재밌다. 근데? 별게 다 있네. 아 뭐야 이거 쉽지 쉽지 쉽지. 잠시만 잠시만. 나 왜 이렇게 늦게 태어나. 자. 야 이거 남탓하기 딱 좋은데 왜 이쪽으로 넘어왔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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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자리 딱 잡았어 지금. 나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에더가 놔! 물 물 물 물 놔.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악녀도 올라와. 그렇지. 버텨 버텨 버텨.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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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야! 야 두번째 파트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도 오른쪽으로. 그렇지. 올라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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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버텨 버텨. 어 힘 줘야 돼요. 힘 줘야 돼요. 힘 줘야 돼요. 위로 위로. 위로 힘 줘. 야! 야! 됐어. 나이스야. 빨리 빨리. 다음 준비. 아래 아래 아래. 저 오른쪽 아래. 저 뭐야 피가 흥건해. 바로 가. 바로 가. 너네부터 가. 바로 가자. 나 왼쪽 놓은다. 나 왼쪽 놓고. 나 오른쪽 놓았어. 왼쪽 놓고. 힘 줘 힘 줘. 악녀 악녀. 오케이. 미쳤다 미쳤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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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나 죽어 죽어. 나 나 나. 악녀도 죽어. 아니 나 안 죽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시간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악녀. 악녀 개 잘해 미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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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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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진짜. 초록색 나왔다가 하얀색 됐다가 반짝반짝 거렸는데 아. 아깝해. 오케이. 어. 집어. 뭐든지 집어 일단. 잡고 있어. 오케이. 일동 경직. 어. 아이고 미안. 오빠 나이스. 나이스. 풍선을 요구로 밀고 와주실래요. 터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터지네 미친. 다시 다시. 좋답니다. 저희 컨트롤이 가능한가? 어 컨트롤이 가능해. 그래서 쉬. 아 낀다. 미친. 잠깐만. 저게 왜 끼냐. 그러면 가시 사이로 조심해서. 아 미친. 동전 포기하지마. 내가 죽을게. 동전 포기 안해. 어. 아니.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이제 3명이면 좀 편할거니. 사밀아. 캐리하러 왔구나. 당연하지. 나는 헌질러야. 오빠 나 잡고 있어. 일단 난 풍선을 꺼내올게 그러면. 아. 나 다 됐다. 자. 나 잡아줘. 오른손으로 날 잡아. 그렇지. 자. 왼손 바닥 잡고. 에덕아 에덕아 에덕아. 가지 말고 가지 말고. 에덕아. 왼손 바닥 잡아. 왼손 바닥 잡아. 왼손 바닥 잡아. 야. 클라이밍 선수인줄. 아 이거 왜 이렇게 반동이 심하냐 이거. 오. 됐다. 컨트롤 조금만. 오. 아유. 좋아. 좋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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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근데 문제는 이 풍선이 저길 건너갈 수 없다는 건데. 아 맞네. 풍선이 저길 더 건너갈 수 없다는 거야. 풍선은 못 건너가는 건데. 그래도 그 근처로 가서. 잡은 다음에. 조금만 더 붙죠. 그냥. 오케이. 오. 적었다. 거기서 이제 정리 정돈. 다들 빨리 벽에 붙어. 나 잡아줘야 돼. 오케이. 내가 잡아줄게. 잡았어. 잡아. 야. 동전을 놔. 진짜. 여보 봐. 진짜 개 어렵네. 야 이거 혼자서 가야 돼. 아니야. 나 이거 필요한데. 동전 가져가려면 한 명 더 필요해. 여기서 동전을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던질래 진짜. 던져볼까. 좋아. 내가 잡는다이. 손은 두 개. 누구든 잡으면 돼. 투수 악령 자 간만 어 지금이다 딱이다 잠시만 아직 좀더 오른쪽으로 가야된데 자 던진다 나이스 나한테 줄 수 있나 나한테 줄 수 있나 아니 미친 이게 무슨 일이 동전을 꼭 먹어야 와 진짜 잘 던졌는데 진짜 잘 던졌는데 잠깐만 같이 던져지네 너무 즐거워 그냥 이제 댄스 타임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너야 뭐 왜 자기 선을 했는데 서는다 본인이 본인한테 나라 본인이 멈추고 자 던질게 던진다 아 나랑 잼잼잼잼잼잼잼잼 포기 아 아 아 아 됐다 우리 셋은 들어왔어 좋아 나만 가면 돼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면 되나 나는 가는건 금방 가지 니 때문에 동전가 동전을 그 사이로 던져보는건 어때 말이 되나요 어 어 기원기기 뭐야 아 이거 너무 오래 헤매면은 이런게 나오네 그냥 동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기도 아 그럼 내가 도우러 가야돼 어 도와줘 누가 날 잡고있나 이거 왜 안 움직여지잖아 얘들아 몸이 너무 무겁다 응 몸이 너무 무겁네 좀 나와봐요 됐다 저 손 좀 애덕이 좀 꺼져 어 이렇게까지 써요 ặt longtime improper 변경이 Children의 아저씨 나 왔어? sectors 자 오케이 가 너 그렇지 완벽해 완벽해 잠깐만 일단 동전을 놔볼래? 일단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아 내가 같이 같이 잼잼잼잼잼잼잼잼 미안해 여기 동전 가져가 어 동전이다 에더 동전 짚고 간만있어 던질게요 아니야 아니야 던지요 자 던질게요 내 왼손 잡아줘 에더가 내 왼손 잡아 오케이 자 뭐해 아 뭐해 동전을 잡고 가야되는데요 선생님들 자 한번 기다려봐요 그러면은 내가 벽에 붙을게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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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놓게? 왼손 놓게? 어 나 나 나 나 됐어 내가 왼손을 놓으면 되지? 그러죠 됐다 와 됐어 이걸 하네 이걸 하네 저거 대 이리와 대박 어렵다 근데 무슨 스테이지 몇개 지났다고 와 재밌다 근데 야 난 이 도움 시스템이 진짜 대박인거 같아 뭐야 센스가 좋네 응 너무 센스있어 15분 45초 좋았다 15시간 걸렸네 일단 15시간 45분 아이고 이 뭐야 이거 떨어진다 길은 어둠에요 왠지 왼쪽 위에 골드 있을거 같은데 플레임이랑 나는 이쪽으로 가볼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봐 백만수 물쯤 백만수 물쯤 백만수 물쯤 백만수 물쯤 어 안전망 아야 아래 내가 1받아 놔! 놔봐! 동전! 동전! 동전 저기있다! 동전이 저기있네 누가 지나갔는데? 아니! 에너가! 저게 탐욕이야! 저게 탐욕이야! 여기여기여기 기다려! 맨위네 맨위 볼 따고 잡아주고? 나도 머리채 잡고? 다 잡았어? 서로 잡았어? 나 혼자가 혼자간다 이거 셋이지말고 저랑 케빈님이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둘이 저 한 손은 남으니까 그래 해봐 플레임님 먼저 가고 나 간다 내가 왼손 놓고 왼손이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자 그렇지 나이스 됐다 여기서 한바퀴 돌아가죠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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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빨리 이겼다 진짜 빨리 이겼다 세 나이스 어 힘들어 잡아버리 아니야 다 잡았어 자... 잡았다 잡았다 어딜 잡아야 돼? 자하무쇠사 잡아 올라가서 아무데나 잡아 해 내가 왼손 놓고 이어~~뚫 왼손 놓고 이어~~뚫 이어~~뚫 동전 어디있냐? 그러게 야 동전 그냥 무시해 그냥 가 동전 안보이면 그냥 생겨들을 비워 보이는걸로 가자 개빨라 세 명이사는 자 반대로 가자 반대로 가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뭐가 없는데? 뭐가 왜 없지? 어? 어? 잠깐 왼쪽 반대편으로 가야되는거 같아 어 왼쪽으로 가야돼 왼쪽으로 가야돼 자 자 살살 올라와 살살 오케이 자 나와봐 아 우와 이거 애덕이 안댔고 가면 안될거 같은데? 다시 나와봐 안녕? 가능한데요? 어 그래 혼자 해 그러면 그래 혼자 해 그러면 나도 나도 오세요 자 천천히 흔들지 말고 흔들지 말고 흔들지 말고 오케 좋았다 오케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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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벽타 벽타 벽을 타고 어 여기가 끝이네 오른쪽 저기 어 아니네 위에 서있네 벽탈 수 있다 벽탈 수 있다 안 보이게 해 안돼 우리가 안 보이는데 내가 안 가 자 우리가 안 보여 빨리 와 빨리 와 계속 해 볼 수 있어?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때가 온게 아닐까? 그러니까 너에게 손을 뻗어줄게 도움의 손 외로웠지? 좋았다 그동안 외로웠지? 어 동전 저기있어 어디? 어디? 저 오른쪽에 오른쪽 저 틈 사이에 일단 올라가서 잡아 발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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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든 발판이든 잡아 잡았어? 논다 잡았어? 슈아 자 이거는 길쭉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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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안 들어가면 올라와 올라와 에도가 끌어줘 에도가 이거 끌어줘야 돼 끌어주고 있는 건데 그렇게 못가 걸어줍니다 야왕 왜 안올라와 올라와 좋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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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잡았다 잡았다 Hijan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내가 잡아줄게 됐어 이씨 어 깼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게 어떻게 해야되지? 잠깐만. 에덜이 놓치봐라 악녀가 악녀가 왼쪽 손으로 내가 줄게 줄 줄게 줄 수 있냐? 줄 살꿈치가 껴 동전 가와봐 내가 잡아볼게 아 이해했어 내려하면 에덜아 살짝 살짝 너무 억지하다 너무 억지하다 오케이 완벽해요 완벽해요 와 힘좋아요 힘좋아요 좌우로 움찔움찔 하면서 올려 좌우로 움찔움찔 움찔움찔 이거 에덕이가 넣고 그렇지 그렇지 에덕이 힘좋다 에덕이 힘좋다 됐다 됐다 다시 했고 그렇지 그렇지 어디서 올아웃하는 소리가 자 에덕이 놔 에덕이 오른손 놔 그렇지 자 하나 둘 좀만 더 좀만 더 네 플레임 놓고 나이스 아니 에덕이 도리가 좀만 더 좀만 더 뒤까지 갔을거야 진짜 야 이 개 야 이 개 아 클리어했다 아니 이 스테이지 클리어하는데 30분이 걸렸어? 아까 15분 걸린거 하나 있었어 맘맘매야 오 이번에 정글 맵이야 오 재밌겠다 우리 캡스 어디야 잡아지지 않았어요? 아냐 맵이 커진거 같은데? 이거 근데 진짜 리얼 협동이다 맵이 그러게 내가 잡을게 좋아 내가 플레임을 연결을 하고 응? 에덕이 형이 누구야 어떻게 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저거 뭐야 물이야 뭐야 자 개빈 오빠 다 잡았어 잠깐만 아니 개빈 오빠 나 너무 무서워해 너 너무 무서워하다 이게 매력적인 유보단 매력적인 저거 야 아 너무 좋아 에덕이 간지럽히기 잠깐만 나 오른손 남아 됐어 자 더듬거려서 미안 더듬거려서 미안 더듬거려서 미안 이게 매력적인 유보단 아니야 더듬거려서 더듬거려서 미안 자 이거 캐빈 오빠 팔 누가 잡아줘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돼 아무거나 해도 돼 다 잡았어 렛츠고 잡 잡 잡 자 자 자 자 반도 자 왼손을 놓고 한 번에 한 번에 렛츠고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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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잡고 와 안전하게 아 Jia 다시 삼겨 Orleans 와 이어 와 싹구 조 김 nels 이어 캐빈 형 얼굴 진짜 너무 캐빈 형같이 생겼어 그렇게 pton 은 음 ti judgment 아emo한 압려가 밑에 잡고 아, 에 자 훗 왔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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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덕Now 아 그래 그래 그 상태로 내가 오른손으로 놓으면 This is way 우와야 감긴다 야 반대로 더 넣는 다음 자 한 번 끼 더 이렇게 하나 두울 놔 으으으으 틔 으허 Rex 으아아아아악 이걸 돌아서 돌고서는 중간에서 멈추자 멈추면서 내려와 이렇게 이렇게 위 그 컨트롤이 가능해? 에덕이 고관절 다 똑같이 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아 Touchdown 아 너무 가까운데? 아아 왜 팔꿈치로 나 치지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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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거지? 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아 빨리 쫄올라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돼? 아니 이거 니가 잡아먹어도 되나 그걸? 잡았어? 자 자 자 애덕이한테 줄게 내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다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어떻게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자 애덕아 잡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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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애덕이가 저기 오른쪽에 있는 발판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네 자 렛츠고 잡아! 우와! 야 잡아! 잠깐만 오빠 가만히 있어봐 그렇지 잡고 옮기고 쭉 잡고 잡아 잡아 내가 애덕이를 조금 이렇게 아니야! 애덕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자 오빠 이리와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아니 할 수 있어! 자 됐어! 됐어! 나 놓을게 해? 됐어 완벽 나 양손이 아니 애덕아 그걸 놓으면 어떻게 해!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반대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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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야 서로 안맞는데 어짜져래 됐다 일단 플레임이 오른손 나와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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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왼손 놓으면 돼 됐어 내가 왼손을 놓고 그렇지 왼손 놓고 그렇지 간다 흔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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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완벽해. 들어와구 이거 어떻게하는거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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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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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누르면 막 촌촌 찐비네? 어! 놀랐라! 아야! 아야! 뿁뿁뿁뿁뿁 아야! 방울 깨는 소리구나 이거? 난 먼저 간다! 안 되지! 이걸 잡는데? 나, 나, 나도, 나도! 아, 오케이x2 나, 왼손 잡아! 나, 왼손 잡아! 초장거리로 지금 자리였거든? 에덕아 아 잠깐만 어떻게 된거야 요게 이거 어떻게 된거야? 동전 잡자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거야? 쟤 또 똥방구 낀다 아니야 빨리 가자x2 자아 갈게 라라 가자 레츠고~~ 자 다 붙어 다 붙어 거긴데 겨드렁이야 간질간질 나이스! 하나, 둘, 셋 오 부드러워 짜잔! 이거 어떻게 뽑았어? 와 기가 막힌데?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아 이거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게 날랐네 나이스! 우와 개 어렵다 이거 뭐냐? 아 선생님 헤헤 제발 혼자 가야지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어떻게 나 혼자만 살아남았지? 바로 보내버려 그냥 유부남 컷 렛츠고 자 들어가자 자 나이스! 딱 누린대로 됐구만 이거 동전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혼자서 어때? 동전 가능? 될 거 같은데? 아니 이거를 이렇게 쓸게 으악 아니 저 사람도 구경하고 있는 거 개꿀맞네 그냥 널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됐다! 잡아줘 잡아줘 아이고 동전 던졌어 케빈이 형 대박 그리고 나는 명예로운 죽음을 몰라 난 야 우리 풍선으로 가자 풍선 나도 죽어야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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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자 짜자짜짜짜짜 펜 좀 누르고 있는데 빨리와 됐어 잡았어 됐어 됐어 조종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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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침착해요 침착해요 조종할게 조종할게 침착하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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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와오오오오오 좋았죠 좋았죠? 좋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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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만 죽어 맨날 와 이거 뭐야? 아까 잔뜩 나 아까 잔뜩 나 나 던져줄래? 오케이 같이 던지자 하나 둘 둘 셋 이거 내가 밧줄 잡고 있는 거냐? 내가 밧줄 잡고 있나봐 놔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잡았다 뭐야 어떻게 갔어 아 이거 체크 포인트인가 보다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야돼?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라고 여기가 밧줄 잡았다 잡았다 자 나 알 놓고 재밌는 거 해볼까? 오면은 방귀 낀다 타이밍을 어떻게 해야 해 퇴닫을, 흔히 밥을Work 워밍을 자 하나 둘 셋 셋 좋아 아이야 방귀 깨 출끼야 미친 새끼라 너무 좋아하는데 애덕이? 방구 잘 쓰면 좋아 보이는 게 가다가 이렇게 역방구 끼면 으악! 잠시만 좋아 차라리 잘됐어 우리 둘이 가자 아냐 둘이 가자 놔! 오빠 호시를 놔야해 내가 오른손 잡고 있는거야? 아니잖아 니가 오른손 잡고 있잖아 전사 아니야 이대로 가자 오 잡았다 타이밍이다 타이밍 자 오빠 내가 잡아줘야 겠다 하! 됐다 나이스! 자 오빠 내가 아래쪽으로 아 저세계! 왼손 나와봐 악녀가 왼손 나와봐 둘 다 왼손 넣고 자 그렇지 내가 알을 넣고 아 잠깐만 우병 방귀 낀다 하지마 우병 방귀 낀다 잡았어? 나 논다 우병 방귀 낀다 해덕이 잡아 잡지마라 잡지마라 아 제발 줄잡아 줄잡았어 야 이거 뭐냐? 와 이거 날라다야되네 해덕아 놔봐 자 자 제이크 우와 우와 여기다 세이버 제이크 제이크 포인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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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뿡 뿡 뿡 아 방향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뿡 아 뿡 아니 이사람들아 그만두기 톡 감사들아 잘가 아 우리길 가 우리끼리 가 어? 어? 저걸로 갔네? 으아악 포링 가자 오케이 어? 렛츠고 에이드 나이스 넘어가기 어려워 아 어 어 유격 유 유 내 절이다 아 쟤 진짜 항문 지져버리고 싶네 유 격 됐다 applied 형 완전 끝에 잘 잡았다 아 아 아냐 Wam 기다려봐 오 오 어멓 오 오 오 어 오 좋았다 przykład 지금이다 무작가 뭉쳐서 む 서 정했다 정했다 아 어떻게idents 어떻게 har 대박 이렇게 해서? 오케이 살살 살살 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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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잘하구요 진짜 야 이거 뭐 와아 야 망했다 이거 어떻게 잡아 어 잡았다 자아 자아 간다 야 와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 반국이 붙어 뭐야 동전이 저기 있네 동전 저거 어떻게 먹으라고 저기 있지? 제가 먹어볼게요 반동으로 힘 빠진 소리 내주마 방구를 이용해서 있긴 하다 우와 뭐야 뭐야 어디가 아 방구가 저게 뭐가 되는구나 컨트롤이 동전을 포기하면 편해 그래 포기하자 가자 그러면 일단 내가 손을 놔 이거 놓는 건가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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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원풍선 보내줄게 어어 지원풍선 좋아 어디야 풍선? 호오오오! 에라! 에이청. 니가 무슨 구원풍선이냐. 나 알아둘께. 나 둘 셋. 나이스. 난 이미 늦었어. 잘 가. 자, 이제 데리고 가자 이거. 응. 오오오. 오빠! 자 자 자 자 자 이거 잡으세요. 자, 그냥 붙어 이 멍청이더라. 자. 하나 자 하나, 둘 공정물괴 뭐야 잠깐만 내가 너잇들이거든 나 지금 좀 풍선 컨트롤 gehabt 어? 뭐야? 어, 이리와 일로 와 왔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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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나 죽어버렸어 다음 스테이지 궁금하긴 한데 다음 스테이지 구경만 하자 그러면 잡는 거 꽉 눌렀더니 그치? 그러니까 와 절벽맵이다 협곡 알이 있는데요? 어? 알이야 알 갖고 가야 돼? 동전 대신 알이네 아니야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 같은데 동지잖아 그러게 동지 냉면 먹고 싶다 마시는데 그게 무슨 소리니? 자 내가 던질게 오케이 하나 둘 어 미안 ㅋㅋㅋㅋㅋㅋ 아끼 이게 무슨 소리야 partners 으아아아 이렇게 던져줘 여러분 딱 보세요 다 쏙 야아악 누구 골라 했다 으아아아 레프트 레프트 아 골이 너무 아파 에ㅇ으으으 응 깝이 으아아아 기억했는데 골? 나 다시 던져볼게 어깨가? 어깨가? 나! 나아라! 나라고! 아이 내꺼라고! 내꺼라고! 이번에 절호의 기회다! 자 가보자! 놔! 놔! 이거 누가 잡고 있는거야? 왜 저를 놔! 던져줘! 아닌가? 어 그래 애덕이가 잡고 나이스! 한번에 가자 한번에 가자잉! 애덕이가 잡고 됐다 안전하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아! 동전이네 진짜! 말이 동전이네 우리 이러면서 또 계속 한판 두판씩 하고 있는데? 아 손가 너무 아프긴 해! 그만할까요?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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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대전도 있고 막 여러가지 있고 동전으로 뭐 할 수 있는거 아니야? 근데 기계는 뭐야 기계? 어! 기계 해보자! 토큰 모은 걸로 뭐 할 수 있나 보다 오우! 열아홉 개나 있어! 내 계정으로만 되는걸거야 나 이거 껴야지 이쁜거 많다 광대는 할리퀸이네 할리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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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오파트라 있어 클레오파트라 뭐야? 오오오오오오, DJ인가? 이거 완전 멋있는데? 재 멋있는데? 아 저거 다른 게임 패러디야 나 뭔지 알아 음 뽑을수록 가격이 오르네 그러네 2원이였는데 아 네 게임 진짜 개잘만들었다 이거 자 히브호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우느라 지쳤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계속 이어서 하자 아, 나 요실금이 너무 웃겼네. 어, 미안. 케빈 한 거 살짝 싼 거 같은데.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겼어. 아, 나 요실금이 너무 웃겨.